안녕하세요 와이드 리딩 입니다 티벳 사자에서 란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번역하신 분은 유시아 님이구요 그 작가는 파드마 삼바바란 분인데 이게 티벳어다 보니까 티벳어를 뭐 다시 그 라마 카지 다와 삼두비 란 분이 번역을 하고 에반스 웬츠란 분이 편집을 했어요 보면 굳이 편집자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이 책은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편집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구요 모든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이 두렵잖아요 왜 두렵냐면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운 건데 일단 이 책은 그 밑바탕이 불교적인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한다는 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가령 뭐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천주교 신자에도 대충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죽은 이후에 부처님들이 나타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이면 부처님이 아니라 뭐 성모나 천사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살아 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 진리에 대한 수행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주구가 생성된 원리와 이 신체의 구성 원소 그러니까 뭐 훈이들 내 안에 우주가 있다는 말들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는지 이 책에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것은 생각이 만들어내며 이것은 사후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부분하고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거든요 읽게 된 계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2022년의 신년 계획 중에 명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명상 관련된 콘텐츠와 책지를 쳐다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티벳 사자의 석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이 죽으면 3단계를 거쳐서 다시 탄생하게 되는데 각 단계마다 한생을 하지 않게 죽은 사람에게 생전의 수행을 깨달을 수 있게 일종의 주문을 외워 주라 그게 이 내용의 전부 어떻게 보면 전부거든요 그 3단계는 치카이 바르도, 초에니 바르도, 시드파 바르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바르도는 어떤 단계 사이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는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후의 모든 한영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나 신념에 따라서 다른 게 나타날 것이다 이 책은 배경이 불교이기 때문에 사후에 나타나는 한영은 전부 불교와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서문이나 주석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믿고 있는 생각하는 대로 사후 세계에서 어떤 한영이 나타나기 때문에 꼭 불교의 불상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책의 핵심 메시지는 죽은 후가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선업을 많이 쌓고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이다 부수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은 후에는 각종 주문을 옆에서 외워서 해탈이나 좋은 쪽으로 한생을 유도하는 데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죽음을 쓸쓸하게 병원에서 혼자 요즘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병원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히 살아 있을 때 수행이 중요하다 이건 제가 적은 건데 유칙을 읽고 나면 선악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게 다가와요 가령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거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가령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나한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면 그게 악인 거고요 나에게 행복이나 기쁨으로 다가오면 그게 선인 거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얻을 수 있는 거라고는 선업을 많이 쌓고 수행이라고 하면 기독교로 하면 기도도 많이 하는 거고요 불교라고 하면 명상이나 참선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런 걸 통해서 진리를 좀 깨달아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보면 이게 이 책 내용의 전부예요 근데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걸 요약을 해 봤거든요 지구가 생성될 때 이런 원소들에 의해서 생성이 되었다고 서문에 설명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단한 게 이게 이제 어떤 명상을 통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성이 됐다고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후에 이런 부처님들이 나오는데 이런 원소들에 의해서 이런 부처님들이 나오게 되고 각각의 부처님들이 나올 때는 독특한 투명한 색채와 함께 나온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처님들은 누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환영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죽고 한 3, 4일 지나면 이제 그 첫째 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한생을 할 거냐 해탈할 거냐 그런 거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 그때부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여덟째 날까지는 어떤 그 기회가 좀 많이 주어져요 근데 그걸 넘어서게 되면 한생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별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첫째 날에 안 되면 일곱째 날이라도 안 될 거 같아요 이분이 번역하신 분이고 이분이 편집하신 분이고요 이게 그 책의 목차인데 실제 내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서문이 굉장히 길어요 거의 책의 반 이상을 책 서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서문 또 뭐 쓸만한 내용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각 책에 나타나는 부처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거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런 부처님이 나타날 거고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 그 종교의 영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은데 굳이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죽음 후가 궁금한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할 책이다 불교라는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은 까르마와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까르마는 현생을 살면서 쌓는 업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자신이 하는 행동행위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기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인과의 결과로 현생에서도 그게 보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생, 다음 생에서도 보답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밑바탕에는 불교의 윤회사상을 깔고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은 선하고 도덕적으로 살면서 끊임없이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명상을 통해 탐구한 본질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깨달은 건데 한마디로 착하게 살라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는 도덕 시간에 착하게 살라고 배우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알고 보면 착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들 눈에는 바보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묵묵히 착하게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본질에 대한 탐구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먼저 깨달은 분들의 글귀나 책 같은 걸 보면서 이제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쯤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리고 끊임없는 명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좀 관주하는 그런 수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한때 제가 궁금했던 게 인간이 왜 사는가에 대해서 궁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교수의 제3의 침팬지하고 총균세라는 책이었거든요 제3의 침팬지를 통해서 생물학적인 삶의 목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결론은 그냥 사는 거였어요 목적이란 건 없는 거죠 생물이랑 동물이라는 것 자체가 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종족 본식에 의한 본능에 의해서 그냥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티벳 사자의서를 읽고 나서는 이제 본질적 존재에 대한 탐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죠 네 이상 티벳 사자의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핵심은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가령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뭐 남한테 피해도 안 끼치고 나 혼자 뭐 그냥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남한테 어떤 선업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네 이상 마칠게요 살펴 vaccinations 5 kat HS 5 ם rs Zeit Seriously 이 атов isi written theme state やって qual